안녕하세요. 연울이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생컴 2000제 173회째 올린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40번이 계속되네요. 824번이구요. Some of the reasons, 렌치, 목장이죠. 목장의 일부 목장은 belong to, 뭐의 거다 이런거죠. Land owner, 땅 주인의 것이다 이런거죠. 그런데 보니까 Daily wealth, 다른 곳에서 살고 busy, 보러 가는거죠. Biz가 보다 비디오구요. Eat는 이래, 가다에서 온거죠. Their ranch is only, 가끔씩만 온다 이런거죠. 그러니까 부재질이 죽겠네요. 당연히 집안의 국내의 안되고, 조인트 안되고, 시골의 안되고, Bucallic도 목가적인 이란 뜻이에요. Bobine, 소하고 관련된거에요. Absentism인데, Absentee, T 여기 강세가 있겠죠. 여러분이 Mentor, 그러면 Mentor가 가리키는 사람이죠. 가리키면 반사람을 Ment이라고 하죠. 요건 부재하다는거죠. 여러분이 요거는 밑에 내려가 설명해도 되는데, B번이 답이에요. 아무튼 부재해 주지지 그럴 때 요거 답이겠죠. 내려가죠. 내려가면은 Absentee, 아까 발음 틀리게 했네요. Absentee, Absentee으로 좀 많이 발음을 했죠. Absentee. 여기 강세가 나가려면 앞에꺼는 발음이 약 발음이 아니라 약, 강약, 약, 강약, 강이 되죠. Absentee가 맞죠. Absentee. 근데 요거는, ever는 away, 벗어나있다는 뜻이구요. D에 SE가 됐지만 ESSE로 보면 되요. ESSE는 ESE. ESE 동사라 그래요. 라틴어에 B동사를 ESE 동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석을 안 했다 그러면 Absente 그러죠. 뭐 잘 아시겠죠. 출석했다가 그러면 Present 그렇게 하는거구요. 그래서 S를 붙여서 담배, ESSE로 기억하면 되요. 여러분이 우리가 필수적이라는걸 Essential이라고 그러죠. ESSE, EN, TIL, Essential. 결국 존재하는거에요. 존재하는게 필수적인거죠. ESSE 담배에서 온거에요. 자, 그 다음에 Bucolic, Bucolic, 목가, 목자의, 목가적인 이렇게 외우는데 이것도 그리스에서 보우스 또는 보스, 여기 소란, 옥스니, 옥스에요. 이게 아무튼 소기름은 목가적인거에요. 관련된 단어가 보바인, 우리가 이제 보빈 또는 보바인이라고 얘기하죠. 소과의 그러는거죠. 소과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죠. 잘 나오고 점수 차이를 많이 주는 단어예요. Bucolic, 보바인이 다 소에서 온 단어예요. 보스 또는 보브, 라틴언에는 보우리도 발음을 하겠지만요. 보브, 보우, 다 옥스란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이건 답이 아닐거구요. 자, 그 다음 내려가죠. 875번, The fact they cherished, religious, 종교적인 물건들을 소중히 한다는 사실. More than most of the, 다른 소유품보다. 는 것은 그 사실은 보여준다. 롤러브들, 종교의 뭐뭐한 역할. 딱 보니까, crucial이 있고, vital, 중요하다. 이건 십자가 매달리니까 중요한거고, vital, 사는게 life니까 중요한거죠. vital, 비타 500에서 나온거잖아요. 근데 앞쪽 단어 이건 글자를 없애는거, 삭제하는거고, 이건 demonstrate, 보여주는거, 데모하는거, 증명하는거 이런거죠. 그 뒤에 단어가 여러개 나와있는데, 척 봐도 이러한 것들은 뭐한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거죠. vital하고 crucial이 같으니까, 앞에 그 둘 중에서 다른 것은 답이 될 확률이 높죠. A번이 답이 될 확률이 높네요. 다른 것들 다 넣어봐서 잘 안되고, A번이 답이 되겠죠. crucial, 결정적인 중요한, 이게, clocks가 십자가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결정적이고, 아주 가혹한 뜻도 되는거죠. demonstrate는 증명하다, 또는 우리가 데모하다 그러죠. demonstrate, 대는 강화사라고 보면 시대이고, 몬스터레가 보여주는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몬스터는 달라요. 몬스터는 경고하는거죠. 괴물이 나와서 경고를 하는거에요. 모네레에서 온거에요, 모네레. 몬스터레는 보여주다에요. 연관된 단어가, remonstrate, remonstrate. 이건 리에요, remonstrate. 그러니까, remonstrate는 항의하다도 있지만, 타이드도 충고하다도 좀 약한 뜻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강화사의 D가 됐든, 리가 됐든. 그래서 처음에 말로 충고하고, 다음에 항의하고, 안되면 그 다음에 데모하는거에요. remonstrate는 demonstrate가 더 강한 뜻인거에요. 이해되시겠죠. D노트도 나타내는거에요. 노트가 나타내는거에요. D는 역시 강화사구요. 그 다음에 obliterate는 오브는 away의 뜻이구요. letter, 글자를 없애는거에요. 그러니까 말살하는거 없애는거죠. vital 생명의, 이건 비타가 life라는 뜻이에요. 비타 500, 이름 잘 졌죠. 그렇게 볼 수 있는겁니다. 자, 그 다음, 876번, 별표 두개 좋네요. bad time, security blanket, 여러분이 이런거 잘 아시면, 미국의 꼬마애들은 당연히 알죠. security blanket, 안심 남녀에요. 애들이 담요를 불안하고, 그럼 담요을 맨날 들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serve the child, 애스에게, 아이들에게 봉사한다. 역할을 한다. 겉보기는 magical power가 있는거죠. word of, 물어내는거에요. 무시무시한, phantasma, 여러분이 이게 유령이죠. 우리가 phantom이라고 하는 것도 유령이잖아요. phantasm, phantasm, phantom 다 마찬가지죠. 아스날은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프리미어리그에 아스날이 있죠. 무기란 뜻이요. AR, S인데, N이고, AR, M, S로 같이 연결해서, 단어를 보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AR, M, S. 그럼 무기죠. 무기고. incentive, 아찍일거고. 탈리스맨이 답이네요. 부적. 트레이드마크, 하빈저. 하빈저는 하버하고 연결해가서 전조, 선구자는 전조. 한국에 가서 전조를 보여주나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탈리스맨이 딱 답일 거예요. 자, 안신답요. 이거는 꼬마이들 이라면 다 알 거예요. 탈리스맨, 부적이라고 하는 거죠. 부적. 어쩌고저쩌고 막 복잡해요. 이게 뭐, 이게 참 어렵지 않아요. 그리그로 갔다가, 뭐 스페니시로 갔다가, 브로로 갔다가, 오히려 그냥 탈러스가 궁극의 목적. 탈러스. 그럼 먼데 있는 목적인가요? 텔레가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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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데 하는 뜻인데, 아무튼 멀리 가게 되면 끝이 있나요? 그 다음엔, 시크리티 브랭킷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아마 SAT 문제겠죠? 미국 애들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마나 스누피라는 마나 있죠? 강아지 스누피. 거기 보면 라이너스라고 있어요. 라이너스. 라이너스가 항상 띠를 맨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펜테슴 환영, 유령이라 그러죠? 아, 그리스어에서 파이네인, 파이네인, 이렇게 그리스어는 EIN이라는 동사로 많이 끝나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게 하는 거, 유령을 나타나 보이는 거죠? 우리가 팬텀, 환영, 유령이라 그러죠? 우리가 명사 중에서 또는 emphasize, 동사도 강조하다, 또는 emphasize도 별거 아니에요. M이 in이고요. 안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쉬고요. 강조하면 별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이 안에는 뭐가 된 거죠? 강조가 됐잖아요. 그게 emphasis예요. 안에다가 보여주는 거. 그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깥이 아니라 안에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둘러서 안에서 보여주는 게 강조예요. 그 다음에 아스는 아까도 어쩌고저쩌고 이거 뭐 아라비아 단어에서 복잡한데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ARMS 이거 N이지만 M으로 넣어서 넣으면 암즈가 되죠? 그럼 무기가 생각이 나죠? 암즈 이해 되죠? 아스날에 잘하는 선수가 있나요? 하빈저를 하면 하버가 생각나죠? 근데 이게 원래 먼저 가가지고 군대의 수경지 군대가 먼저 갈 때 먼저 가서 살펴서 어디 가서 텐트를 치고 지낼 것인가 하면 저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게 선구자는 항구에 가서 미래의 안 보이나요? 선구자는 미리 가가지고 미래의 전조를 예측하는 거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둘 수도 있겠네요. 자 내려가죠. 그 다음은 817번 Salt used to decide 아 D 아이스네요. 고속도의 얼음을 D 없애는 거죠. 스노우벨트 지어에서 눈이 오는 주가 있겠지. 안 오는 주가 있고 소금은 Is highly 못 마기 때문에 때문에 원인이고요. I can't handle reinforcing bar 이 바죠. 콘크리트 바 같은 거죠. 강화 바죠. 콘크리트에 있는 콘크리트 바예요. 보면 고속도로 또는 다리 또는 파킹 가라지 주차시설 러스티 쇠로 된 머신은 이렇게 뭉텅이 져 있는 거 이런 걸 뜻하죠. 이런 걸 갖다가 뭐하는 되는 거죠. 그런 걸로 녹여서 보낸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뻔한 거예요. 아비우스는 분명한 거 아브 나와 있는 거죠. 비아 길에 나와 있는 거 딜루트 이거 뭐 희석시키는 거 답은 A번 adhesive 라고 그러는데 adheer죠. 동사가 adheer.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집착하는 붙는 이런 거죠. 여러분이 클로우시브는 로데레가 로데레가 이게 부패시키는 거 썩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번이 답이겠죠. 자 그러면 클로우시브 부식성의 존먹는 끝나 나라 그러죠. 클로우드가 동사죠. 클로우드 로데레에서 온 거죠. 비싼 단어로 클라프트가 있는 거는 이건 추상적인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된 단어예요. 클로우 콜은 col은 cor인데 오타가 났네요. cor cor이든 m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cor cor로 해줘야 되겠죠. cor이 좌우지간 cor이든 cor이든 com이든 같은 단어죠. 투게도 그 다음에 룸페레는 브레이크 완전히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우 룸페레는 완전히 다 부숴었다. 함께 부숴버린 거예요. 함께 섞는 거예요. 함께 룸페하는 거예요. 함께 룸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adhesive 또는 adhesive 그러는데 adhesive 다 돼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게 동사가 adhere 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는 방법이 하이레레가 스틱이다. 이런 단어는 외우기 어렵잖아요. 이 동사를 따라서 여기 here가 나오니까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는 거 아하 스티커 붙이는 거 들어 붙는 거 기억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내려가서 그 다음 878번이네요. 워네버 라우리 여행을 하는 슬라이드를 만든다. 현재 헌시데이지 작품 그 알칼부에는 아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만들다. 슬라이드하고 관련된 거 다큐멘트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다큐멘트는 서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다큐멘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즘 다큐 제가 우리가 코멘트를 하자 그러는데 코미디를 하자는데 상대문은 다큐를 한다 그러잖아 찍는 거예요. 그래서 D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퍼펙트레이트 행하다 나쁜 짓을 범하다 이런 거 브리지 브리지는 이거는 브리프로 어는 무시하고 브리프 짧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프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약하다가 브리프가 짧게 만드는 거니까 에포트가 역작이라는 뜻 아셔야 되고요. 퍼펙트레이트 완전히 페이터가 원래 행하다 에요. 브리지 위워졌죠. 브레버티도 짧다 라는 거죠. 브리프에서 온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879번 이네요. 디세티파이드 워커스 불만 있는 노동자들 그들의 어떤 태도로 퍼뜨리겠죠. 자기들끼리 퍼펙트인 거죠. 사회에 그래갖고 마신에 대해서 danger 위험이 있다는 거죠. 완전 규모의 리벨라 일어나가지고 반발해가지고 싸우는 거죠. 벨럼 싸우는 거죠. against the owner 공장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쁜 단어가 나와있죠. 다음은 디번이겠죠. 바이러스는 아주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독성이 있는 거죠. 바이러스가 패러덕스칼은 이게 모순적이다 이런 얘기고 원아이는 이제 베네 우리가 베네 베네가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베네 무슨 제품 이름도 있는데 포는 앞으로 텐델에 뻗는 거니까 이건 전조고요. 모노 크롬은 색이잖아요. 그럼 모노 크롬 단색의 그런 뜻이고요. 답이 디번이 되겠죠. 자 빌룰런트 이게 독성 바이러스가 독성이 있는 거죠. 폴 텐터슨 전조의 자 비나인 이것도 양성의 그런 뜻이죠. 베네가 부실한 뜻이고 여기 지애는 왜 나왔느냐 지 원래는 그네 제너레이트 아십시오. 제너레이트 만들어내는 거 태어나게 한 거예요. 태어났을 때 양성이다 이런 거 좋게 태어난 거예요. 인자하기도 하고 패러 닥시컬은 닥터 도케인이 생각하다 이 뜻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모노 크롬 뭐 잘 알 거예요. 모노 크롬 단색의 모노는 원이고 크롬 크롬 크롬은 칼라잖아요. 크롬이 칼라니까 뭐 잘 이해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